아, 춥다. 4월 5일, 지민의 로그. 아, 두 번이나 찍는다. 윤경이 춥다고 소리 질러서. 아, 4월 5일, 지민의 로그. 어, 지금 우리는 앨범 자켓을 찍기 위해서 영덕 방파제에 내려왔다. 바닷가다. 이뻐, 이뻐. 굉장히 이뻐. 여기 바다라서 그런지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사진이 예쁘게 나올 것 같다. 약간 날씨가 추워야지 사진이 예쁘게 나오는 것 같다. 저기서 지금은 태영이랑 모니 형이랑 찍고 있는 중. 와, 어쨌든 이렇게 바다. 자켓 찍는다고 야외에서 자켓 찍는 건 또 처음인 건가? 처음인가? 처음인 것 같은데, 호르몬 전쟁 말고 추운데서 찍은 만큼 예쁘게 나왔으면 좋겠다. 제휘, 제옵 형이, 제옵 형이 걸어온다. 4월 5일, 지민의 로그! 끝인 거야? 끝! 끝. 춥다. 춥다. 밥 먹으러 가고 싶다. 3시간 잤다! 춥다. 바닷가. 안녕, 뿅! 끝. 끝. 끝.